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8월 1일 오후 7시 3분입니다 예수는 평화, 평등, 자유를 주장한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싫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다 해서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회주의 그럴까요 과연 그러나 성경, 신약, 구약을 읽어보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말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약속, 법에 대한 강조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는 바로 십계명 등등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받는 것이죠 예수도 법을 어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는 평등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평화주의자는 맞지만 평등주의자는 아니에요 자유를 평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분입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히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면 이분이 철저한 시장경제론자였구나 공짜를 싫어하는 시장경제론자였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귀절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그 재능대로 제주대로 했답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겨서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회개를 할 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다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다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앞으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굳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은 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가지고 와서 한 달란트를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굳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이자를 놓는 돈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두었다가 돌아와서 내 본정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니라 섬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한 시장경제론자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대목을 읽어보면 이 에피소드는 많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주의 윤리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는 상행위를 심지어 돈 노래하는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공짜 심리를 대당렬히 경멸합니다 예수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주인의 입을 빌려가지고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잘못 봤다 이 점을 질책을 합니다 마치 주인이 공짜 심리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오판을 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가지고 왔다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다음에 예수는 자본주의 큰 동력인 이 몸 벤처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종을 칭찬하는 이 주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설사 손해를 볼 망정 돈을 돌려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그냥 가져오면 이게 돈이 잠긴 돈이 돼가지고 경제적 활동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즉 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모험을 감수하고 이런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기업과 정신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는 게으른 것을 악으로 봅니다 세 번째 종을 문책하는 가장 큰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게으른 자는 구원의 대상이 못된다 이거죠 예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경하지만은 게으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특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면은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는 무능과 무지를 무상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놀라울 정도로 충실합니다 게으른 종이 가졌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네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워버립니다 여기에는 균형이론도 평등이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도입했던 원리 그대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멘트와 철근을 여러 부락에 나눠놓고 한 1년 뒤에 점검을 해서 열심히 그 시멘트를 활용했던 우수 마을에는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놓았던 마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게으른 사람을 지원하지 말라 이게 예수의 이 에피소드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성공 원리어가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익부 편입니다 부익부 자본주의 논리죠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문명의 짐이 될 것임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쫓아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반성하지 않고 슬피 울면서 이를 부덕부덕 간다고 했습니다 이를 부덕부덕 간다 게으른 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이를 부덕부덕 간다 그 복수심을 이용해가지고 부자에 대한 증오심 국가에 대한 증오심, 국민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 이론 이미 예수가 그런 이론의 등장을 예언한 겁니다 게으른 자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게으른 자를 증오의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배층을 타도한다는 명분으로 숙청하고 학살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습니다 게으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자칭 평등의 논리, 계급해방의 논리, 가진 자에 의한 착취한다는 그런 논리가 인간의 양심과 열심을 하자고 하는 의욕을 마비시켰던 것이죠 게으른 자의 악한 마음에 파고든 이 가짜 평등의 논리, 해방의 논리가 인간의 증오심을 부추기고 인간의 발전 동기를 말산시켰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치고 경제가 성공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다 한 달란타를 땅속에 파묻어 놓고 무의도식했던 자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또다시 다섯 달란트를 만들어 내려다가 실수만 하면 그걸 들추어 내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에피소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일 나쁜 것은 능력이 있는 게으른 자이다 게으른 자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휴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돌리면 그게 돌아가면서 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돈은 돌아야 한다 이런 예수는 공짜를 싫어하는 시장경제론자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